자 여러분 오늘 외신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소위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포함된 그런 예상된 일이지만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거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그냥 제도권에 편입돼 가지고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너무나 큰 뉴스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매일경제는 톱뉴스를 다룬네. 비트코인이 현물펀드로 승인되다. 디지털금으로 진격하는 가상화폐. 장남 비트코인 다음은 차남 이드리움이 되려나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힘든 세상인 거죠. 그렇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입성했는데 이제 앞으로 2억 원까지 비트코인 하나에 2억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속였는데 요약 기사를 아주 잘 썼네요. 한번 여러분들 시야를 넓히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etf가 익스트레인지 트레이드드 펀드니 그냥 펀드라고 하죠. 비트코인 펀드 승인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고 승인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이 허당이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주식처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올 한해만 하더라도 펀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130조 원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다른 주식에 비해서 등락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약 50억 달러 6경 6070억에 달한 미국 기관 투자자 자산의 일부가 비트코인 현물 펀드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돈이 유입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25년에는 최대 15만 달러 한 개에 1억 9천 8백 15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25년까지 20만 달러 2억 6천 2백 10만 원까지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이렇게 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그런 경제관으로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펀드들이 속속 생긴 겁니다. 이제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6개월 후부터 이제 운용수수를 0.2% 정도 받네요. 0.2% 정도면 그렇게 좀 높은 운용수수료같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 가운데 하나. 이렇게 잽싸게 뭐죠 운용사들이 현물 그런 비트코인 펀드 성인은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기간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를 일반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돈이 유입될 수와 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이것은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기 펀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국내 비트코인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가장 분산화되어 있고 발행규모도 이제 크게 변화는 없는 것이라서 발행규모가 이제 거의 만기가 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발행용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 가치가 더 부각이 되고 비트코인 위주의 가상화폐 시장이 앞으로 형성될 것이다. 일반적인 그런 경제활동에 익숙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했다. 그 밑에 여러분들 댓글을 쭉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피력했거든요. 21세기 최대 사기극은 가상화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미 정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는 모두 다 여러분들 사설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를 신속하게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 미국의 자산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에.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금융시장 기술시장 모든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키키타님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도 1억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2억까지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금융기관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인 기관들이 바로 은행이지 않습니까 은행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은 아메리칸뱅크라든지 jp모간이라든지 시티뱅크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이런 거가 아주 전통적인 그런 은행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할 때 뱅크라고 하는데 뱅크들은 좀 보수적이죠.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 중에 한 분이 jp모간의 장수회장으로 있는 소위 다이먼 씨죠. 다이먼 씨. 이제 이분이 미국의 전권거래위원회의 갠슬러 위원장이고 이분이 이제 jp모간의 그런 다이먼 제이먼 다이먼 회장인데 이분은 뭐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하는 건 자기는 알 바는 아니고 자기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본다. 이제 10일 1월 10일에 팍스 뉴스에 나가 가지고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남들이 비트코인으로 뭘 하든지 나는 상관없지만 비트코인은 성매매와 세금 회피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사용되고 있다. 내가 당국 관계자라면 코인 거래 시장을 문 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일관되게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견해하지만 그러나 그의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소위 거래될 수 있는 펀드에 여러분들 인정한 것은 엄청난 여러분들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에 437원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2022년도에 한 여러분들 거의 6만 불 정도에 육박했거든요. 그 6만 불이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지금 이제 한 47336달러 정도가 4만 7336달러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죠 10만 달러 20만 달러 된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37원 하던 것이 6만 달러에 가깝다가 그다음에 폭락해서 그 2만 달러까지 이런 바닥을 쳤다가 지금 4만 7336달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난 1년만 하더라도 2만 달러 2천불에서 거의 한 4만 7천불까지 올랐습니까 투자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찬반을 여러분과 함께 동시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